1.2층 2층 들어가세요 대기 있는 건 아니겠지? 브레이크는 아니겠지? 안녕하세요 뭐 할 것 같아? 저기? 좋은 맛 아닌데? 차도 로제 파스타인데 여기 고기니? 오빠가 라이스에서 주문해봐 저기 이거 골라서 아니야 이거야 아 위에 거 아니에요? 항상 아니야 응 주문하기 주문래요 탄산 하나 해도 돼? 요즘은 이렇다고 해봤어? 지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를 뻔했어 오 오 얍 오 오 아 맛있어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다수 못한 소리 감사합니다 다 나왔다 안녕 왕하트 왜 계속 나 땅바닥 보고 있어? 내일 타자 여행 다수 못한다 쨔쨔 퀸 퀸 퀸 퀸 퀸 퀸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런 거 연구 연구 으 그것만 따로 탈 거 같은데 좀 더 돌려볼까 이거 있잖아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오 마미타준 유자민트티 달지? 맛있지 근데? 와 와 너무 난데? 이거 원래 이래? 그런가 봐 나는 원래 시럽 넣어서 안 먹거든 너 안 먹은 거 지금 시켜보니? 아니 나는 원래 시럽을 빼고 먹어 볼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마셔보려고 하지만 나 오늘 못 살 거 같아 진짜 달다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원래 이렇게 달았나 싶다 나 안 먹어 뭐 음 버려 버렸다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새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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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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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이 너무 예쁘다 이거 뭐? 이거 에티오피아 이거 진짜 후회할 것 같은 날씨 같아 나 아까 바닐라 같은 날씨께서 후회하셨을걸 맛있어 뭐라 쓰는 거야? 네 일기 쓰는 거야? 난 내 자기 일기 하하하 코로나 4가 격리 2일차 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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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이